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파 게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정치에 대한 뉴스를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녹음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문구? 네. 문구? 문구. 그렇게 발음하나요? 모르겠네요. 바로 선거전은 시처럼 그리고 통치는 산문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애매모호하죠?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과학은 모두가 알 수 있게 쓴 어려운 말이고 신은 모두가 아는 말을 어렵게 써놓은 말이다. 오 그런 주옥 같은 말이. 근데 이 말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게 멋있는?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마리오 코모라는 전에 뉴욕 주지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뉴욕 주지사의 아빠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거 때는 되게 달콤한 말. 그렇죠. 그리고 길게 말하면 안 돼요. 공약은. 그렇죠. 짧게 짧게. 짧게.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치에 들어설 때는 짧게 짧게로는 안 돼요. 변명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설득하는데도 선거 전 때 썼던 짧은 문구만으로는 힘들어서. 그렇죠. 길게 해야 한다. 이런 정치의 어떤 두 핵심적인 스테이지가 갖는 대조적인 면을 함축시킨. 그런 말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으로 한 달 전에 취임을 했죠. 선거 때 양상을 보면 상대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지만 안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선거전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치른 편인데 말도 되게 달콤한 말들. 멋있는 말들 위주로 했는데 과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 멋있음, 쿨함, 시적임 이거를 지킬 수 있을지. 아무래도 제가 소개해드린 문구처럼 산문과 같은 굉장히 말이 길고 다소 조금 난해한 그런 통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통치의 시작은 아마 인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임명. 그렇죠. 어떤 사람을 주요 자리에 임명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바이든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선거는 뭐 시처럼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인가? 그건 기억나는데 바이든은 뭐였어요? 전혀 모르겠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게 안 되네요. 짧고 간결한 게 있었으면 뇌리에 박혔어야 했는데. 트럼프가 2016년에 썼던 게 워낙 강렬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바이든은 트럼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정상으로의 회복. 이거를 좀 기치로 내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인상이 남네요.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통치자는 단 두 사람뿐이에요. 대통령하고 부통령. 근데 그 이후에 책임을 계속 짊어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헤리스 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실에 같이 들어와서 국무회의 책상에 앉을 강요들이 되겠죠. 제가 뉴스 브리핑 1회 때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빨리빨리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트럼프 탄핵 국면이라서 조금 동력이 늦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탄핵 부결되지 않았어요? 부결됐어요.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게 딱히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선 취임했으니까. 네. 그래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좀 자기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재정지원 패키지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빨리 인사 문제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달리 의회가 두 개가 있죠. 상원, 하원?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원에서는 주로 예산 쪽을 담당을 한다면 이런 고위 장관들 아니면 대법관들 대통령이 지명한 이런 고위직들을 인준하는 것은 상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걸려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바이든이 지명한 장관들. 난 이 사람으로 하고 싶다. 지명자들 중에서 후보자들 중에서 30%만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돼요? 진행 중이라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처럼 뭐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그런 건가요? 청문회 절차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다른 거는 상원의 인준, 투표를 반드시 거쳐서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대한민국은 아마 국무총리 말고는 그러게요. 그렇게 표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야당에서 반대를 해도 강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맨날 야당에서 반대하고 어? 어떡하지? 우선 임명하고 생각해보자.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좀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결을 강제해 어? 그러면 진짜 오래 걸리겠다. 네. 근데 어떤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 되어 있다는 건 아, 그렇죠. 저 같은 정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 상상하게 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상하게 해도 그 리더십의 부재가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뭐 굳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미리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길을 가르칠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미 인준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인물 소개들을 좀 해볼 텐데요. 어? 많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빅4가 있어요. 빅4? 네. 그 많은 부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개의 부처가 있는데 제가 하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보시죠. 어, 재무장관. 어, 맞아요. 왠지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범레님이 재무장관을 반드시 알고 있겠다. 아,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어, 맞습니다. 재무부가 포함되어 있고 아, 빅4에 포함되어? 네. 빅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존대존대. 이 빅4를 먼저 하고 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대통령이 유고했을 때 그러니까 죽거나 뭐 하야하거나 했을 때 승계되는 서열이 있거든요. 어, 이거 무슨 미드 있지 않나요? 어, 맞아요. 지정생존자라는 네.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했었죠. 한국에서 지진이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 지정생존자에 나오는 승계서열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승계서열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대통령이 유고하면은 부통령이 이어받고 부통령 다음에는 하원의장 하원의장 다음에는 상원 임시의장인데요. 임시라는 말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음이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선출직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를 승계받는 순서상 가장 첫 번째로 오는 부처의 장관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국방부 장관? 그럴 것 같죠.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건가? 뭔가 국가의 위기가 오면 군부 세력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실제 승계는 국방부가 좀 후순이고 아, 그래요? 기획부 쪽이 가장 윗순위인 걸로 알아요. 국무총리 다음으로.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재무부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기재부? 기재부가 뭐지? 기재부 역할을 재무부가 하죠. 뭐예요? 국무부. 그게 뭐야? 국무부가 이게 단어만 들으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외교부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외교부가 일순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그렇게 승계서열에서 낮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제 생각에 미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위상이 높은 이유가 미국은 좀 약간 세계 전반의 영향력을 많이... 많이 끼치니까 그쪽에서 국무부가 점수를 높게 받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갑자기 대통령 유고, 누구 유고, 누구 유고 이래서 장관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데 그게 외무부 장관이다. 외교부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머리에 물음표가 크게 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승계서열은 미국 승계서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의원들을 안 거치고 바로 장관로 넘어가는 등 차이가 있는데 와, 근데 외교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약간 역사적으로 국무부, 이름부터가 약간 국무부잖아요. 외교부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부인 국무부는 그 시작은 외교뿐만 아니라 조폐국도 담당하고 국가의 여러 일들을 담당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부처들이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본이군요? 근본이었어요. 근본. 그 나라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높은 승계서열을 갖게 되고 지금도 굉장한 위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토니 블링컨이라는 분이 내정을 받고 인중까지 마치고 지금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오, 처음 듣는 분. 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은 바이든의 가장 이변이 없고 안정적인 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들맨? 네, 미들맨. 왜냐하면 오바마 때도 함께했고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의 뼈가 굵군요. 그렇죠. 그 빌라덴 사살됐을 때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컨트롤룸, 전략 상황실 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보 쪽으로는 되게 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어떤 대들봉 그런 인물이고 대북 강경파고 아, 대북 강경파? 이런 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도 트럼프 때 색깔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런 거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지지하던 분들도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픽이죠. 그리고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도 중요하지만 뉴스 보시다 보면 부장관, 처간보 아,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한 이름들 많이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관장하는 세계가 넓다 보니까 아, 그치. 태평양 있지, 유럽 있지, 아프리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뉘기도 하고 아니면 핵 문제, 인권 문제 기능별로 나누기도 해서 오늘은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또 국무부 하면 대사 자리가 또 걸려있는 아, 대사. 외국 대사관들에 보낼 대사 자리. 앰베서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대사 자리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그... 내가 친한 사람들 너 이거 한 자리 해. 하듯이 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합니다. 자, 다음 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처가 범레님이 유일하게 아신다고 했던 재무부. 네, 재무부입니다. 제닛 옐런. 맞아요. 전 패드 의장. 맞아요. 이것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패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역한 말이랑 약간 실제 수행하는 기능이랑 정확하게 막 매칭이 되는 그런 용어는 아닌데 조폐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 한국의 한국은행 역할을 아, 조폐국이라고 다루면요. 네, 한국은행.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닛 옐런도 사실 미들맨이죠. 아, 그래요? 어,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 할 때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벤 버넨키 다음이었나? 네, 맞아요. 바로 다음이었는데 그때 평가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학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트럼프 때랑 차이가 좀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 때 첫 번째 재무장관 픽이 스티븐 무너신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그 헐리우드 월스트리트에 약간 좀 관계가 깊은 그리고 관료나 어떤 행정, 학문 경험은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실전에 강하겠죠,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사실 학문이 모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기구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어서 여기서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하셨던 분이 다시 장관이 된 거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했겠죠. 맞아요. 사실 패드의장을 거쳐갔다는 거는 이제 그만 뭐 정부 일에서는 손 떼고 이제 남은 여생 뭐 편안하게 어디 막 그냥 민간기업 이사나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될 거 같은데 또 기용을 했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뉴스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첫 여성 재무장관이에요. 어, 그래요? 미국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저랑 똘기님은 제닛 옐런을 미리 알고 있어서 네.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성입니다. 음. 그래서 어떤 여성 유권자를 의식했던 그런 인선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 있는 중에 동성애자가 나온다든지 흑인이 나온다든지 약간 다양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바이든이. 아시아인도 있나요? 아시아인이 없어요, 아쉽게. 그런 걸로 국내 언론에서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계가 그렇게 후원을 많이 했는데 장관급으로는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닛 옐런 한 번 뉴스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름을 보게 될 인물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빅4 중에 세 번째 재무부도 유고 그 다음은 누구냐? 국방부? 그 다음이 국방부입니다. 아, 그럴싸하네요. 국방장관, 근데 되게 그럴싸한 게 사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세계 최강국 미군의 장관. 네, 장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파워가 센 인물 같잖아요. 그쵸, 뭐 최고 상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관은 군인이 아니니까 아, 근데 그 체인 오브 커맨드라고 그 미군의 그 어떤 위계서열 따지는 문제에서 가장 꼭대기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대한민국도 장관이 군인이 아니어서 맞아요. 장관의 말에 복종하는 게 맞느냐 아, 네. 뭐 그런 얘기가 아주 잠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한국이랑 비슷한 게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 있고 그쵸, 따로 있고 네, 참모총장이 또 더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고 군인이니까, 그 사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방부의 전체 정책을 총괄하고 어떤 대통령에게 군사정책에 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조언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 근데 미군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난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손이 벌벌벌 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거나 내가 지시 한번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세계 여러 지역을 생각해보면 엄청 많잖아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어디선 낮이고 그치, 미국에서 잘 시간이어도 일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또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피곤하다 그 피곤한 일을 맡게 된 사람이 로이드 오스틴 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흑인 흑인 국방부 장관입니다 왠지 이분도 최초일 것 같은데 최초의 흑인 국방 장관이라고요 아, 방금 말씀하셨네요 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역시 바이든이 흑인표를 의식해서 아마 뭐 실력도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인선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요? 원래 아까 처음에 좀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문민이 통제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해요 문민? 네, 그러니까 민간인 아,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군인이었던 적 그러니까 퇴역한 지 7년 후에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6년째예요 얼마 차이 안 나은 거 아닌가요?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이거를 눈감아줬습니다 앞으로는 6년대도 하겠네요 그렇죠 원칙이 깨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퇴역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 원칙 자체가? 네 아, 그러니까 약간 군부 쿠데타를 우려하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집중된 권력을 주면 안 된다? 군대에서 바로 갓 나왔으면 군대에 자기 부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커넥션도 많고 커넥션이 많고 너무 국방부랑 뭐랄까 출신 부대에 대한 애착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공정성,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몸 담았던 회사 그러니까 퇴역하고 아, 퇴역하고 6년간? 6년간 몸 담았던 회사가 중요한데 살짝 다른 얘기예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인사정책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인데 원래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명받았던 사람이 아, 이 사람 하고 싶어요 라고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 여성이었는데 미셸 플리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민주당에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낙마했어요 그 다음 픽이 로이드 오스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퇴역 후에 들어갔던 회사가 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이사로 들어갔어요 레이션? 네 뭐 만드는 회사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 군수업체군요? 군수업체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사도 하고 파인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에서도 임원을 했는데 이 회사가 투자한 뭐 회사들이 뭐 그렇게 정보화의 커넥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다 민간기업의 보잉이나 로키드바틴 같은 군수업체에 투자를 했던 회사에 몸담았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현직 가장 중요한 국방부라는 자리에 앉히는 게 옳냐 오바마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수업체와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하는 게 맞냐 네, 그렇죠 아, 근데 뭐 모르겠지만 군인이 퇴역하고 네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 그렇긴 한데 그 바이든 정부의 다른 인물들도 앞서 설명해드린 국무부 장관에 임명된 토니 블링컨도 그 전에 약간 몸담았던 회사가 너무 로비 회사 흔히 뭐 이렇게 커넥션이 좀 강하게 있는 그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의 몸담았다 약간 이런 비판이 있어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인선 지침이 좀 오바마 때에 비교해서 후퇴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방부까지 했고 마지막 빅4의 마지막 어딜까요? 이거는 범레님에 맞추실 수 있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맞추실 수 있어요 환경부 장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파워와 의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언론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어,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거기도 장관이 있었지 그쵸 여기에는 편사 출신이 지명이 됐어요 아직 인주는 못 받았는데 메릭 갈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오바마 정부 때죠 네 한 번 대법관에 지명이 됐었어요 떨어졌어요 아, 지명이 됐다가? 네 상원의 인준을 못 받아서 네 이분이 인품이 모자라서 떨어졌냐 아니겠죠?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 그때 마지막 8년 차였는데 네 8년 차의 대법관을 지명하면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해요 임기가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전에 누가 죽은 건가요? 그 전에 누가 죽거나 이제 내려오거나 내려오거나 아, 깜짝이야 제가 너무 표현을 과기까지 했나요? 죽어야만 바뀌는 건 줄 알았어 아, 자기가 내려오고 싶어도 그랬는데 공화당 쪽에서 야, 대통령 마지막 연차에 지명하는 건 너무 꼼수 아니냐 오바한다 오바한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신 분은 아니고 대법관이라는 것도 네 그 참모총장처럼 네 그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 말고 법조계에선 최고인 사람이죠? 대법관 네 대법관 법조계 그러니까 사법계에서는 최고 최고라고 봐야죠 대법원장 다음으로 음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 미국의 전역에 그렇죠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는 또 판례가 중요하니까 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법족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직급을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너무 복잡하죠 음 근데 뭐 정확히는 주 법원이 있고 연방 법원이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라고 해서 주 대법원보다 항상 더 높은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은 좀 상위에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직급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주어진 과제는 워터게이트 이유로 가장 정치화된 법무부라는 부처를 어떻게 다시 독립성을 복구할 거냐 트럼프 때 너무 트럼프가 법무부를 좀 사적으로 다뤘다 음 입맛대로 네, 본인의 입맛대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다른 장관들은 다 원어, 영어로 세크리터리 라고 부르는데 음 법무부 장관만 아토니 제너럴 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아토니가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이런 걸 칭하는 표현인데 네 아토니 제너럴, 제너럴이 붙었어요 장군? 장군 말고 그 형용사로 일반적인 아, 그 제너럴 그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자면 혹시 영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봐 한 마디 더 얘기하자면 이 아토니 제너럴의 복수형은 아토니 제너럴스가 아니라 아토니스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제너럴이 형용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명사에 붙어야 되니까 이상한 단어네 네 아 혹시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빅4가 끝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어 어 바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네 부통령 다음 하원의장 아, 하원의장 그 다음 상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네, 상원 임시의장 그 다음에 지금 빅4를 말씀해 주신 거죠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 그 뒤에도 약 뭐 10개, 20개가 넘는 중요한 자리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있고 교통부도 있고요 근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벅차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빅4는 다 지금 자리를 앉은 거죠? 법무부 장관만 인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고 적당히 좀 중도적인 내각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가로는 그러니까 뭐 다양성은 있지만 원주민 출신도 있어요 심지어 최초의 원주민 출신 오 다양성은 있지만 공화당의 심기를 너무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열망을 포기하지는 않은 적당히 중도적인 내각이다 음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양성 얘기해 주셨잖아요 최초 여성 최초 흑인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다양성을 가져갔을 때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렇죠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일을 못해버리면 거봐 다양성을 가져갔으니까 효율이 떨어지잖아 네 능력대로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지금 여성 대통령이 안 좋게 좀 마무리가 돼서 다음 여성 대통령이 언제 나오느냐도 굉장히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잘 됐으면 하는 느낌이네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맞아요 맞아요 흑인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작이죠 시작 그 흑인이 진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음 마치면서 약간 1월 6일에 의회 폭동 있었잖아요 음 뉴스브리핑 1화에서 소개해드린 네 그때 트럼프가 진짜 위기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게 트럼프 정부 소속 장관과 백악관 보좌진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트럼프의 어떤 위기를 잘 보여줬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누구를 주위에 두느냐 어떤 장관을 기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앞으로 좀 미국 정치 바이든 정부에 관련된 뉴스를 읽으실 때 대통령 부통령 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책임을 막중하게 지는 자리다 뉴스를 읽으실 때 한번 이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위대 씨